Hi everybody I'm back here to teach you my choreography. You brought me first. My assistant, 예인 Okay, let's dance 네 시작할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뒤를 보고 서있다가 1의 왼쪽으로 열어도 되구요 오른쪽으로 열어도 됩니다 5,6,7,8 1,2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단계로 왼쪽으로 떨어질거에요 처음에는 헤드 머리 어깨, 오른쪽 어깨 자 보여드릴게요 6,7,8 1 & 2 자 여기서 오른팔이 내 왼팔을 쓸어서 1, 바깥쪽으로 이렇게 천장을 향해서 둥글게 돌릴때 왼손이 내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팔이 이렇게 들어오고 팔꿈치를 내리면서 팔을 풀어주세요 2, 3 & 4 처음부터 여기까지 보여줄게요 5,6,7,8 5,6,7,8 1 & 2 & 3 & 4 5 & 6 & 7,8 5,6,7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오른손을 사용할겁니다 right head 오른손을 주먹 쥐던 팔을 손을 펴면서 손바닥 올릴게요 1 그 다음에 오른발을 열어주면서 2에 내 오른손이 이마로 2 2 2 3의 왼팔 그 다음에 오른발이 왼발 붙으면서 6 3 4의 오른발이 4 그 다음에 오른발 열면서 오른팔 5 & 따라오는 왼쪽 어깨를 같이 다음으로 안걸로 가면서 6 & 그 다음에 턴 립을 할게요 7 점프 8 네 다시 처음부터 여기까지 가볼게요 5 6 7 8 1 & 2 & Down Down 1 & 2 & Cut Cut Nice 1 & 2 & Together 3 1 & 2 & 4 4 여길 4의 찾지를 한 다음에 1 2 2 3 1 2 2 2 3 4 4 5 4 내 무릎을 치면서 2 롬드장 3에 플리에 하면서 팔을 위로 3, 4에 왼발 파스하면서 팔을 돌리세요 4, 자 그 다음에 바닥을 짓고 핸드 스탠딩 1 and 2 and 왼발 뻗을 때 오른팔 3 and 4 자 여기서 왼발 당기면서 왼손이 머리를 시작 1 and 그 다음에 무릎을 세우면서 2 and 자 왼쪽으로 굴러서 3 and 4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슬라이딩을 갈게요 시작 1 and 4 그 다음 중심이 2 그 다음에 왼쪽으로 빠지면서 누우면서 오른발 위로 스트레칭 and 이렇게 앉아서 다시 한번 할게요 1 more time 5, 5, 6, 천천히 걸게요 7 and 1 and 2 and 3 and 4 and 핸드 스탠딩 5 and 천천히 천천히 up, up, down, go 1 and 2, nice 3 and 4 and 1 중심이 또 and 3 and 4 자 여기서 빠르게 일어나야 돼요 3 and 4 그 다음에 엇박자를 쓸 거예요 1 and 자 다시 한번 오른팔을 뒤로 돌리고 1 접어서 손가락에 먼저 내 가슴 1 and 그 다음에 왼손 2 당기면서 왼발 런드장으로 and 3 같이 발을 훅 and 왼쪽 방향으로 to the left and 4 and walking 1 자 왼발을 힐업 밴드로 하면서 아웃에서 인으로 돌릴 때 왼손으로 커버 and 자 그 다음에 오른손이 같이 감사면서 그 다음에 상반신을 숙이세요 and 양팔 손바닥이 올라가면서 오른발 벗어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디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5, 6, 7, 8 1 and 2 길게 and 3 and 4 passe, bounce and rolling and stretching go and 1 and 2 and 3 and 4 sliding 1 and loop and 3 and 4 standing 1 and 2 and that 3 and that 4 walking 1 and cut and 3 and 4 okay from here 자 여기서 오른발 런지로 중심 가면서 양팔을 잡고 머리들고 1 and 빠져넣을게요 and 2의 오른발 브러시로 2 왼손은 열고 오른손은 머리들고 and 3을 찍고 4의 자 웨이브로 내 오른쪽 팔꿈치랑 머리가 서로 반대 4 and 1에 컨트랙션 1 and 2 두 번 하시구요 왼발이 오른발을 쳐내면서 런드장으로 3 and 그 다음에 패럴렐 턴으로 4 그 다음에 여기서 you broke me first라는 말이 나올 때 one count에 하고싶은거 whatever is ok 무엇이든 하면 됩니다 보여주세요 1, 2, 3, 4 자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여기서부터 from here 5, 6, 7, 8 1, 2, 3, 4 1, 2, 3, 4 1, 2, 3, 4 2, 2, 3, 4 자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줄 처음부터 해볼게요 5, 6, 조금 느린 카운트로 슬로우 카운트로 할게요 5, 6, 7, 8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2, 3, 4 5,6,7,8 1,2,3,カ Erg 1,Lup 3,4 1,2,3,4 C C C T superior 천 스스 너 Want 3,4 1,2,3,4 und conuration 컨트랙션, 런드장 패럴렛턴, 4, 2, 3, and 4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같이 갈게요. 5, 6, 7, 8, 1, and 2, and down, down, and 1, and 2, and cut, cut, and now 1, and 2, and 3, and down, and right, and 런드장, and down, 1, twist, 2, 3, and passe, and then step 1, and 2, and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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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1, 2, 3, and 4, sliding, 1, and 2, and 3, and 4, up, 1, and 2, and 3, 4, walking, 1, cut, 2, and 3, and up, 1, and 1, 2, and 3, 4, and contraction, 2, and 3, and 4, and 1, and 2, whatever is okay. 2, 3, 4, okay. Thank you. Okay. 자 열심히 따라오셨나요? 잘 보시고, 또 You Brow Me First, 저희 원래 오리지널 비디오 보시면서 음악 맞춰서 한번 잘 따라해보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our video. See you next ti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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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